탄풀 똥중 보스 변신 로봇인데 똥중 나온 거는 괜찮네 아니 탄성플라스크 나온 건 괜찮네 똥중 나온 건 안 괜찮고 다리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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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음 살려주십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개껍네 진짜 씩 쓰레기 하긴 뭐 첫 턴의 첫 턴의 탄풀 뽑았으면 드로우 잘 나온 고기네 그래도 고운 건 고운거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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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예배 안죽어 나맨 안죽어 사라리랏다 한방 컷 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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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탐플이 달다. 아드 받다 줘. 룬피 똥중. 버리기 각이네 이러면. 대다돈 각과. 다 버려 그냥. 다 버려. 다 버려. 다 버려. 룬피 пробстиni. precise. 하지만. 마찬가지 룬피 konuş. 예비 예비 발놀림 전등가비 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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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이 방할 놈들 안녕하세요 다 안사신경 다 사놨으면 다 했네 그 다음 똥중강호하고 아씨 이거 어떡하나 네디할 뻔 이 24시간 가게 문을 낸다고 정말 바보같은 생각이야 빔팽아 오늘 무슨 요일이야 며옹 월요일 월요일 아 왜 강화 그렇죠 월요일 월요일 이게 당신의 주말입니다 아 세상에 시간순삭중주구 쏘루87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중투부야 참깨방 위에 샌즈밥 참깨방 위에 샌즈밥 정말 기발한 영상이야 샌즈밥 이거 스프레저 쓰자 틸 넣어보드리나 샌즈밥은 무슨 맛일까잉 육수맛 사골육수 곰탕 드룽탕 와 루피균손 와 루피균손 너무 부럽다 대단원만 나오면 얼추 끝나는 게임 아닌가 탑을 쓸걸 버션 빨고 하야보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샌즈밥 비타 귓집비 귓집비 하나쯤은 들고 가긴 해야 할텐데 들고 가는게 맞긴 한데 들고 가는게 맞긴 한데 왜이렇게 딱히 안들고 가고 싶지 대게 뭔가 추가하기 싫은 그런 마음 오렌즈병이었던 압축병으로 사망하였다 쩌즈 왜 안 먹었지? 님들더 힘 푸셔 왜 안 먹은 자 쉰이 있는갑지 뭐 넌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 힘 포션 안 먹은거 분수하는 투수 넌 지금 힘 포션을 안 마셨다 시체폭발 독바 아드 다 넣을만한데 지금 딜 모자란데 독바동에서 할거고 광역 생각해서 시체폭발도 괜찮을거고 독바먹자 인공물도 가고 또 3코덱으로 가야돼? 제발 좋은거 주세요 부탁드림 밖에 바람 시게 분다잉 아이씨 꼬챙이 앱한다 꼬챙이 바로 채우자 적어낸 답이 없다 아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이 갓, 어흑 마이 갓, 쩐쩐쩐. 웃음, 어떻게 저걸 강화된걸로 주냐, 사기게임이네. 꼬챙이 꺼지쇼. 아, 이 미친겜. 게임 2 좀 떨어지는거 봐라. 와아, 이거는 진짜. 게임이 저네. 아, 이거 내가 봤는데. 이거 지금 제비 플러스 주려고 밑밥 가는거임. 아무튼 그럼. 내가 봄. 아, 고개님. 감사합니다. 강화할게 딱히 없네. 제비 주생. 서순. 서순에서 맞았다, 이거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차피 아프지앤스. 또, 하나. 이게 다가가가, 깔끔하게. 그렇지. 이게 다가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래도 나의 시각 세계입니다. 왼쪽 갈 생각하고 있었는데 블리트가 오른쪽에 있는 코스트가 모자란 느낌이 있긴 한데 안 모자랄 것 같아서 독바 강화를 안 했습니다 마름쇠 심장 딜 챙기려면 마름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총매로 독 얼마 못 사 해봤자 좋게 쳐봐야 50 아 나 50도 너무 많이 쳐봤다 가에Ichрач 지속은 그래서 지속 신aji 지속은 지속은 수원 지속이 앙 딴 건 다 잡았고 심장이 문제임 창방도 문제이긴 하다 창방은 어떡하지? 형상 뜨면 회자빈들 달팽이 개어적임 달팽이 알바 아님 창방을 못 이기진 않을텐데 드로그에 갈리면 쉬운 싸움은 아닐 것 같은데 네메시스는 지금 방어력 튼튼해서 안 어려울 것 같아요 심장이 제일 문제가 아닐까 고개 아 제비 제비가 더 좋을텐데 얘도 창방이랑 좀 비슷한 몸이라 얘도 지금 좀 어렵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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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발 발재간 쓰라고 발 음 게시를 썼어야 해 그래도 뭐 음 발 돌림이 해야겠다 삽 제비 강해져서 돌아오진 않았고 그냥 대충 놀다가 돌아오는데 엥? 방어 방금 올리지 않았음? 아 죽죽죽 반사 딜 때문에 고기 먹사 고기 에임버 핵 신고 먹겠다 아 고기 먹사면 아 펜터만 먹어도 배불러 제비 하나 더 제비 한장이면 될거 같은데 아닌가 두장 있어야되나? 제비 한장이면 됐지 흠 흠 흠 흠 흠 아니 좀 여기 애네들도 때려 야 독좀 나오다 먹어라 작은 카카도 주고 그래 치만 먹네 배떼지에 칼도 집어먹었어 배떼지에 칼도 집어먹었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느긋하게 잡아도 될 뻔 잘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김이형 소독알금 심형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네. 달팽이 쏘라서 튀어줘? 워더풀 심형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격감도 좋고 효과도 좋고 깨십살 정도면 귀찌비까지 해서 심장 내비도 되고 고개 강화되지 않나 똥숭이 드로우 쳐먹어서 강화해야 될 듯 짱짱 마렵네 드로우 충분하니까 가방 먹지 말고 제거합시다 큰 전각 요정보가 인공물 포션이 낫지 않을까 아니다 깨시를 빼서 아니다 깨시를 빼서 이게 첫 턴에 말리네 어쩔 수 없지 그런 게임이니까 아니다 깨끗이 아니다 깨끗이 아니다 깨끗이 아니다 깨끗이 아니다 깨끗이 아니다 깨끗이 뭐 규체비 빼자 괜히 고개만 말리는데 땅패스 1된답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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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이 어서 비된다 아아 요정해변인을 게임을 생각하고 썼다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